메인 자 말 전 하 대 열 이 장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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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불 가 가 이 위 인 불 손 손 호 진 불 가 가 위 자 맹절 천하 대여리 장기기현을 시 천하여리 기기허대 유초계하는 유순위위원하시니 부득호친이면 불가이위이니요 불순호친이면 불가이위이 자라시다. 맹자께서 말씀하셨다. 천하사람들이 크게 좋아하면서 장차 자신에게 돌아오려 했는데 천하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옴을 보기를 초계와 같이 여기신 것은 오직 순 임금이 그러하셨다. 어버이에게 기쁨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 없고 어버이를 돈에 도에 순하게 하지 못하면 자식이 될 수 없다고 여기셨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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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